수지인자 트랩에서 유정석이 형을 맡은 박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영화 이제 보시는 거죠? 네! 영화 보신 분? 와 많은 분 계시네요. 네. 오늘도 많은 분이 아직 안 보신 분이 더 많은데요. 저희 영화 재미있게 관람해주시고요. 영화 보시고 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친구분들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 네. 가족분들도. 네. 다들 재미있게 관람하시고 친구 손잡고, 어머니 손잡고, 동생, 누나, 형들 손잡고 한 번씩 더 받으시면 감사하겠고요.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 각종 포털 사이트. 네. 그리고 SNS에도 좋은 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시인트 재미있게 보시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다른 선배, 평철 선배. 안녕하세요. 평철 선배, 웅지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뿌듯하고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주위에 홍보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친구들도 다 같이 한 번 더 보러 가자고 이렇게 해서 어, 뭐 무슨 일이죠? 귀신인가요? 아무튼, 재미있게 보시고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 시빌더트랩이 로맨스, 스릴러를 이렇게 하지만 갓, 이렇게 갓 만들어진 커플, 캠퍼스 커플, 이렇게 풋풋함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관객분들 중에도 이제 막 사귄. 불과 90일밖에 안 된 커플이 있어요. 같이 오십시오. 같이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같이 타치 찍어주세요. 빨리, 빨리, 빨리. 현실판, 현대판. 실질적인 유정선대와 홍설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네, 이쪽으로 이쪽으로. 오, 네. 90일 커플. 이쪽으로. 오, 네. 하얀티를 빛고 오셨고요. 네, 이쪽으로. 무대 중앙으로 또 인증차. 오늘 만난 지 진짜 90일 되셨어요? 네. 네, 어떻게 고백하셨어요? 만나서? 말로. 말로? 고백하셨어요.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생각을 오래 하다가. 세 시간 고민하다가. 세 시간 고민해서 우리 함께 했습니다. 네, 여러분 같이 생기세요. 우리 가운데 딱 오셔서. 우리 인증샷으로.